아 배고픈 족장님 이정도 상황이면 안좋은 랭킹이 어디쯤 될까요? 쟤 안이래요? 왜냐면 나무지야도 물고기만 먹었거든요 근데 컸어 여기 물고기 딱 컸어 일단은 뭔가 쥐를 펴야 돼요? 쥐를 떨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뭘 먹었지? 뉴질랜드 편하고는 다르게 먹을 게 전혀 없죠 우리가 원칙을 벗어나는 거 아닌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주위의 환경을 모든 활용을 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죠 우리 스스로 이것도 또한 생존의 방식이 바르디아 입성 2일차 맹수를 만나기도 전에 배고픔이라는 복병 앞에 먼저 지쳐 버린 병만족 과연 병만족은 생존의 기본인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다음 주 야! 야! 혹시나 무슨 그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좀 걱정이 됐어요 저백이 있는 게 있어요 아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저거 있다! 저거 있어요? 저기 보여? 저기 보여? 이거 얼마만에 먹는지 편견이에요 진짜 딱 좋아 아스나스 위태리티 중력을 컷으로 는 자 밸런싱 아트 7개국의 목소리가 만드는 환상의 하모니 몽땅 합창단 10살 탭댄스 신동의 환상의 퍼포먼스 스타킹 최대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에서는 러블리 스타일 쇼핑몰 레미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회사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불닭발 동대문 엽기 떡볶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세스토킹 클래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잘나가는 화장품 미즈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